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충주 7톤 지게차님, 이번에 댓글을 자주 봤습니다. 자주 올려주시죠 글을? 주식투자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약한다고 하다보니 보험 해제하고 가방 팔고 자동차 경차로 바꾸고 군것질 끊고 술 끊고 은행도 끊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더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요. 제가 너무 주식에 정신 나가서 주식에 몰빵한다고 주식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쳐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미쳐봅시다. 그런데 나쁜 행동, 나쁜 일에 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적어도 3년만 미쳐봅시다. 사복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 기술고시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남달리 몇 년을 열심히 공부를 해도 붓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3년만 사복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미쳐봅시다. 어디에 미치냐면 주식을 모으는데, 주식의 수량을 모으는데 3년만 미쳐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직업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이분처럼 필요한 거, 팔 수 있는 건 팔아야죠 그러면. 또 앞으로 더 이상 사면 안 되죠? 필요 없는 것들 절대 살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만 원이면 주식 한 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3년만 해봅시다. 3년만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 3년 후에요. 얼마나 큰 재산이 늘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땐 주위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림 가족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이유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죽기 살기로 절약하며 살아갈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기반 잡으면 그때부턴 회사로부터 돈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한답니까? 정말 충주 질톤 지게차님, 참 현명한 생각하고 계세요. 또 주식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 부전적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주식한다 그러면 성공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으면 뭐가 좋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 많기를 바라요. 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 많으면 뭐가 좋냐는 둥, 돈은 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둥,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둥,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꼭 주식뿐만 아니에요. 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느 방면에서나. 주식이 정말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실링 선생님 강의 듣고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아가는 절약 공부, 긍정적 사고방식 공부에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실링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하죠? 과거에 비하면 조선시대 옛날 양반놉이 있었을 때처럼 고려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이 현대사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가난하면 과거 조선시대는 지금이든 현대 아무리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살기 좋은 세상? 그거 돈 없으면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다 힘든 세상입니다. 또 하루 종일 일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돼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 부를 쌓아나가는 방법 이 경제, 금융, 이 돈의 위력 돈의 원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열심히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사는 것 뿐이지 경제적 자유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실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유유상종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 힘이, 그 파워가 아주 놀랍도록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실링 조직입니다. 우리 실링 가족은 실링 조직입니다. 우리 조직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소피아님 선생님 이제는 떨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 있습니까? 우리 실링 가족뿐만이더라도 절대 떨어져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당장 이번에 보름 동안 몇 프로 떨어졌죠? 사실 이 정도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겨우 5%, 6% 떨어졌는데 필라델비아 반도체 4% 나스닥백 6% 한 보름 20일 동안 이게 아니라 이거의 두 배면은 10% 떨어지죠? 1년에 몇 번 생깁니다. 이 정도 떨어져도 누구든지 나고자 되지 않고 두렵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회로 잡아야죠. 떨어지면 기회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동안 집에만 있다가 선생님 영상 접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소피아님 이분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일하세요. 돈을 벗어요.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할 상황이 안 되고 또 몸이 따라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앞으로 1년이더라도 1년이더라도 3년이더라도 일을 하세요. 일도 재미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매수할머니를 만들기 위해 절약생활은 물론 일에서 받은 돈도 매수할머니로 넣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손실도 많이 봤는데 그동안 해보셨군요. 소피아님처럼 그동안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손실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힐링조직이 됐으니까 절대 손실을 볼 일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 힐링가족분들은 이제 주식투자가 무엇인지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힐링가족 여러분 우리 쭉 장투합시다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린가족분들 사법고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말 뭐 의사시험 벌려면 의사고시 봐야 되죠? 판사고 엄사 변호사 사실 뭐 이 직업들 중에 탑클라스 종목들 아닙니까? 그것도 직업종목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적어도 3년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 괜찮아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아직 가장 기본인 3억에 도달 못하신 분들 아직 1억도 만들지 못하신 분들 우리 모두 3년만 한번 해봅시다. 저요? 저는 안 해도 돼요. 경제적 자유 어떤 거 알고 계시죠? 대신 저는 여러분들의 3년을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힘을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3년만에 보세요. 3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돈이 불어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지 못할걸요? 맛을 봤으니까 돈을 굴리는 그 맛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부자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면 3년 끝났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해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힐링 조직입니다. 힐링 조직 여러분 파이팅! 힐링 조직 힐링 조직 힐링 조직 힐링 조직